한글자막 준규식 죽었다 죽었다? 준규식 죽었다? 아니 왜 방송 보고 있냐고 아니 니가 방금 안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아찼자 아찼자 아니 왜 보고 계시냐고요 닌 방송 안 켜요? 켰는데요 아 켰다고요? 네 아니 켰는데 왜 제 방송을 보세요 아니 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 4시 압박이였잖아요. 아 진짜 4시 압박인데. 왜 들어왔는데요? 들어왔는데? 아 진짜 왜 나갔어 또? 왜 안 넘어갔어. 안 되겠어. 혼내줘야겠어. 혼내줘야겠어. 말이 안 통하네 아저씨. 살인 혐의에 대해 못한다? 이거 아까 했던 말인데 아닌가? 다 했던 말이잖아. 자신이 무죄라고 말한다. 왜 이렇게 싸이코 같네. 왜 이렇게 싸이코 같네 진짜? 세롯고요. 냥냥냥냥냥. 냥냥냥냥냥냥. 뭐야? 냥냥냥냥냥냥냥. 냥냥냥냥냥냥. 아 귀여워. 뭐야 완전 똑똑해. 와 완전 똑똑하다. 어떻게 한 거지? 대답냥이 상위티였데 저 정도면? 토니는 졌어. 토니는 대답을 안 해. 울질 않아 애가. 내가 방에 혼자 들어와 있으면 울어. 아니면 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울어. 아니면 베란다에 혼자 갇혔을 때 울어. 그런 건 우는데 뭔가 대답은 안 해. 진짜 필요할 때만. 포키. 전 시작하죠. 아 이런 거 안 해줘? 아 진짜 노잼. 응 난 유튜브 안 써? 응 난 유튜브 안 써? 슬마 아이가. 응 아니야? 슬마 아이가. 네 아닙니다. 슬마 아이가. 네 아닙니다. 너지 몰라온다 너지 몰라온다 너지 몰라온다 너지 몰라온다. 나도 찌르 안 해줘. 꺼줘. 아 나 진짜 이 사람들. 말을 해줘. 아이돌이. 싫어. 아 읽어줘. 안 읽어줘. 너한테. 저 5초밖에 안 남았어요. 아 진짜 시간됐으니까 봐준다. 야 넘어간다. 마루가 원래 애기 때 안 짖었거든요. 나지 이 놈 자식한테 짖는 거 배워가지고. 아 진짜. 얘 그래서 맛이 잘해야 돼 맛. 아주 그냥. 저기요. 저기요 여러분들 채팅 조심. 저는 아주 를 말해도 되지만 님들이 아주 를 말하면 좀 이상하죠. 때릴 거야. 석토가 근데 개질이 나. 아니 부스터에 쓰고 싶은데. 오? 잠깐 이거 부딪혀서 죽어요? 아니 잠깐만요. 이거 부딪혀서 죽어? 말도 안 돼. 조심해야겠다. 저 좀 안전운전할게요. 응 어림도 없지. 아 잠깐만. 내려갔다가. 죽었다가. 다시 살아난 다음에. 그 다음에. 포키. 방음부스. 살이 크지. 님 방음부스 없죠? 응. 왜 놀리냐? 아니요. 물어본 거라고 하죠 보통 이거는. 니가 뭘 못해줬는데. 니가 사줬어? 아니 이거는 보통 물어본 거라고 하지 않나요? 아 진짜 어이없네. 오. 좀 구부락 놀길래 인성이 이렇게. 김규식이요. 애가 놀았다고요? 네. 김규식은 김규식. 기라라고 있네. 저희 연락 한 반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. 그건 맞지. 넘어간다. 줄 어디갔지? 안녕하세요. 에헤이. 빨리. 축축. 저리가 저리가. 굿ß. 어어. 육실 환기구 약장하래. 야. 기사 등장. 어어. 야. 엄청 큰데? 아. 그 요리 요리가 의외로 너무 그건데? 아니 그 요리가 후라이폰에서 못 한 거 보다 아니 요리가 아니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 후라이폰에서 못 한 거 보다 요리가 야 넘어갔다 아 왜 다 먹냐고요 나도 그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댕댕이 죽었어 운영자가 진짜 아니 이거 뭐야 불행자님 아니 이거 솔직히 양아지가 보면 죽은 거 해보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고기 잡느라 죽은 거 고기 잡느라? 사람이랑 돼지를 구부려 못한다고? 아니 이거는 내릴 거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1등하고 아저씨 내리러 가자 빨리 돼 화면 켜고 너가 하나 좋게 내 거 끼고 알았지? 그리고 유튜브 했어 우와 쩐다 쩐다 우와 이야 1인칭 대박 우와 우와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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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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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전거로 바뀌었어 오 자전거 자전거 대박 대박 하 하 도끼 아 해줘 아하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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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분 연장 에바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넘어갔다 자주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은 맞아도 크게 안 아파요 그럼 나는 상관없을 듯? 난 사실 면역력 최하치를 찍어본 사람으로서 안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는 기꾸리지 하하하하 내릴거야 원래 캐릭터 됐는데? 어 됐다 하하하 어 됐다 하하하 이거 뭐야 아 니가 뭐냐고 양아지가 3명이야 오늘만큼은 나도 양아지 하이 미쳤네 진짜 하아 이게 양아지 된 생각? 하아하 죽어 하하하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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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싫어 아니야 해야 돼 아 아니 싫은데 아니 끝내야지 지금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해줄자 불어둘게 아니야 못할거야 으응 끼잉 내가 제일 귀여워 하아아아아아악 하아아아아악 하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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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넘어갔어 제발 죽으면 안되는데 여기서? 아 제발 진짜 아 제발 진짜 한번만 야 이 개같은거 야 이 미친 귀새끼새끼들아아악 하아아악 하아아악 내리고요 내려 빨리 규식아 하하하하 아니 이번 눌렀냐고 무슨 브로 하지 않을래? 내려와 이 개세계야 내려 뒤지게 싫으면 내려와 야 이게 무슨일이야 또 조작하기만 해봐 내려와 하하하하 하하하 포키 어 누가 앞장서야지 아 내가 가야돼? 아니 제가 앞장서요 왜요? 총섭이잖아 여기 엘리온이 있다메요 아무것도 없는거 같기도 하고 없어요 저기요! 하하하하하 진짜 아 뭐하십니까 빨리 오세요 아저씨 나보가지 말고 오시라고요 야 넘어갔어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본인도 포함인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어 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06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초코치 호떡님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바보가 말했습니다 바보는 방종같은거 몰라 바보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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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